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인생 가치관에 대해서 성장 과정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몇 자로? 600자로 우리 처음에 뭐 해야 되죠? 문단 구분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200자, 400자로 두 문단으로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1문단에는 저 가치관을 물어봤잖아요 가치관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야 되겠다 2문단은 성장 과정을 사실상 물어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의도는 정확히 읽힌다 따라서 가치관이 중요한 걸 어디서 발견했고 그리고 적용한 경험은 어떤 건지 모두 소개하는 방식으로 2문단을 썼으면 좋겠다 몇 자? 400자를 자 그럼 주요 체크 포인트를 좀 봅시다 결국은 팀워크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몇 번에 특히 1, 2, 3번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의도를 분석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팀워크가 강조되는 가치관은 1번에 쓰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1문단 쓸 때 인생 전체에서 왜 중요한지 반대해서 써야 된다 그냥 제 가치관은 이거다 라고 소개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왜 중요한지 중요한 이유를 서술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문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보지 않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한계 경험으로 이걸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한계 경험으로 왜냐하면 뭐 경험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가치관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험을 쓰는 게 좋을지 그 가치관이 어떻게 적립되고 적용해왔는지를 설명하는 것 중에 어떤 게 효과적일까 저는 두 개 경험의 단계적 기술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치관의 중요성은 뭘로? 우리가 보통은 인물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가치관의 적용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도적으로 한 어떤 경험도 좋다 이 두 개의 조합을 통해서 오케이 다음과 같은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적용하고자 했어요 라고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통제를 사실상 걸면서 여러분들 쓰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이대로 따라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결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양산형 자소서가 나오거나 모두가 다 똑같은 형태의 자소서가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논리 전개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 맥락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같이 써봅시다 1문단 씹시다 200자 자 제가 진행하는 방식을 처음 보는 학생들이 많이 쓸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1문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예시를 대표적으로 들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맡기는 거다 그죠 그리고 길이를 얼만큼 하는 게 함정일까도 나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처음에 저의 가치관은 무엇입니다 라고 첫 문장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두 문장 정도로 그 가치관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두 문장에 바로 붙어서는 오케이 그런데죠 이러한 가치관을 제가 중시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한두 문장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부제시의 설명이 가장 유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없으면 큰 가치를 만들 수 없다 그게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성과도 안 난다 등에 자 여기에서 뭐예요? 무리한다고 인사 직무가 어떻고 영업 직무가 어떻고 쓰게 되면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생의 가치관 설명하는 게 너무 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 정도로 오케이 저는 이러한 가치관을 단순히 인지하고 중요성을 깨달은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고 실천하고 노력했다가 저는 동원이 듣고 싶은 맥락의 네 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팀워크형 가치관이 뭘까? 예를 들어서 함께 살고 더불어 사는 삶이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는 이런 게 다 팀워크형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설명하고 그게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혼자 다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다양한 변화에 대응도 못해요 그런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자 했다 1문단 이렇게 쓰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보시길 추천합니다 2문단 볼까요? 400장니까 좀 더 길다 근데 논리 구성만 놓고 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다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2문단 처음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과정, 추천은, 임무를 통해서 그 가치관, 1문단에서 소개한 그 가치관의 중요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혹은 그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 무관, 부모님 무관, 선배 무관, 동료 무관인 것 같아요 저 4개 섹터 중에 한 섹터로 하는 사람은 섹터라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4개 섹터 중에 한 섹터만 나와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치관은 중학교 시절까지 가는 건 좀 과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시절 언급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무관하다 자 그럼 뭐예요?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세뇌 문장 커서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저 여기에 여러분들이 스타 방식으로 써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고 이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회기라된 자도서를 만들게끔 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오케이 이걸 맞춰 쓰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다 혹은 그 교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았다를 이 정도 분량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뭐예요? 우리 2단계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러한 가치관의 발견이나 정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해당 가치관을 적용하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현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뭘까요? 상대방은 무슨 경험인지 모르니까 특히 밑에 설명할 다음과 같은 경험은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 가치관을 적용, 실천, 현실화한 경험입니다 라는 소개 문장을 하나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자 비교적이 최근 경험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적용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최근에도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겠다 그래서 업무 유관이면 제일 좋겠다 영업인 사람들은 영업인턴, 아르바이트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순수하게 굉장히 이해관계자가 많고 인원이 많은 동아리 그리고 기타 순으로 뭔가 여기에 쓰는 것을 추천하고요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세네 문장 정도 요거에 부합하는 형태 그 가치관을 적용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고 그 가치관을 적용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액션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결과 결과가 나왔다만 정확히 나오면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렇게 논리 다섯 개 논리다 그죠? 이 다섯 개 논리를 여러분들의 언어 요거 이제 전체적인 논리나 구성에 대해서는 저랑 공감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서 전개를 하면 아마 굉장히 공감 가능한 형태의 여러분만의 자소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문항은 요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1번 문항은 요정도 하고 넘어갈게요